팬서 랜데이 룸 슈퍼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연서 파트인데 오늘 연서가 제이사장으로 보참해서 윤정이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정이가 이거 혼자 자기가 하게 한다고 지금 엄청 긴장했어요 여러분 귀엽다 귀엽다 아 제가 알면 제가 하는 건 몰라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리더가 다 알아야 된다고 안무 그래서 제 눈을 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요 윤정씨 다 숨 쉬었어요? 하도록 할게요 슈퍼 그럼요 내 이름은 그럼요 이거 진짜 우리 나중에 MR로 해야 된다니까요 윤서가 뒤에부터 틀게요 우리 윤정이의 이쁜 모습 기대할게요 예쁘다 저희 나온 것만 주세요 사실 죄송할 때까지 물어보낼게요 슈퍼 이름은 슈퍼 그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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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고맙습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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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